지금 이걸 보고 살아온 건 찾아났어요? 어... 이거 최대한 비슷하게 비밀인데 이게 지금 저런 편이야? 호정한 것은 사라져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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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정한 것은 사라져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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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 같은 돈 아깝지 않아요? 사이리인 것 같은데? 사이리? 제가 드릴 말씀인데 어... 잠깐만요 이거는... 제가... 어... 앗... 하... 조화 jutt... 아... 아 아 아 아 아 아 거울이 아깝까 나 완전 이쁘네 지난번에 저보고 50대라면서요? 나 커피 냄새라도 맡기는데 죄송한데 밖에 나가서 앉아도 될까? 기다려! 기다려! 귀신은 어떻게 웃을 사람이야? 쉽지, 그냥 자연스럽게 숱혀 지나가보대 그 전에 입었던 옷은 어떻게 다시 입어요? 너도 맡아볼래? 잠시만요 어? 어? 말을 해야 우리 손주가 요즘에 밥 먹기 좋은 비주얼인가? 얼굴은 좋죠? 성격을 보여줘 우리 애가 성격을 정말 끝내주는데 말이야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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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질투에요? 질? 질투야? 이제 누나라고 해보자 죄송한데요 저는 쟤가 좋아하는 사람 그나라고 해주셨어요 어? 잠깐만요 설마 거기다가 하트 이런 거 그리고 있는 거 아니죠? 우리 그런 사이 아니잖아요 세모 어때요? 아니면 얘는 동그라미? 동그라미 좋다 슈퍼러워 이거요 내 마음은 그치야 혼자 왔어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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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우리 엉미니 응? 주세요 trl 네 정영 빓 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